안녕하세요 근데 제 화면이 너무 작아서 네 이 정도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에요 아 성경이야기를 안 들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go 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께요 음 업데이트를 할게요 어느 Biology 으이이이 거의 없어요 swim gracias 으이이이은 잠시만요. 네, 업데이트가 됐어요. Wherever you go 라는 이야기인데요. 읽어드릴게요. 음, 남편이 죽었어요. 그래가지고 먹을 걸 찾아가려고 하다가 또 아들이 죽었어요. 그래서 며느리 하고 그래서 며느리랑 자기 딸 한 명밖에 안 남았어요. 네, 위로해주고 있죠. 나오미를 위로해줬다가 로스를 위로해줬다가 그래도 살짝 기분이 나아져 보이나봐요. 귀엽다. 나오미랑도 있어. 음, 셋은 다 음, 남편들이 없었어요. 라우미는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음 음 음 어, 너끼 있으라고 했어요. 너끼는 너네 집이고 하고 너네 집이라고 하면서 가겠다고 했어요. 음 음 아들 아 아들 네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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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이아몬드를 맞았어요. 네, 다이아몬드와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되었어요. 그래서 다른 집에 있겠다고 했어요. 며느리 루프가 어머니에 따라가기로 했어요. 어머니? 뭐 사람들은 제 사람들이고 하고 있는 곳은 내 곳이라고 했어요. 네,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네요. 뭐지, 지금이 가장 힘들 시기였어요. 땅에 떨어져 있는 벼를 주스러 왔어요. 그런데 이 남자가 물 갖다 주라고 했어요. 인사하고 있죠? 네,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네요. 네,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네요. 네,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네요. 네,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네요.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네요. 예, 다이아몬드가 없었어요. 루프에 음식을 주며 요리하는 루 Breakfast를 보냈어요. 네오미를 잘 졸리고 있다고 어떤 먹을 것을 주었어요 한 다음에 도와주라고 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도와줘요 도와줘요 찜이나 현실에서 찜이나 Ralph told Naomi what happened. Naomi smiled. When someone dise 어 음 누군가 죽으면 지켜줄 사람은 있다고 했는데 같이 옆에 있으라고 했어요 가까이 지내라고 했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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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 저 3 5 5 5 5 6 6 5 보아스에 대해 더 좋아졌어요 보아스는 리멜렉스의 땅을 구입했고 나오미와 루트에 관한 후 루트에 관한 후 루트에 관한 후 루트에 관한 후 내혐이가 봤네요 내혐이가 엄청 좋아했겠네요 네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제시의 형은 데이비드 입니다 데이비드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보아즈가 사랑했다고 해서 음 그래서 같이 결혼을 했어요.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그게 다윗이에요. 다윗은 나중에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.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대요. 거의 아들 만났네요. 보니까 아들이고 아들이고 또 아들이고. 이스라엘의 가장 왕이 루트의 가장 왕은 루트의 가장 왕이었어요. 맞죠? 맞죠? 네. 액티비티를 해볼게요. 네? 네.루트가 내 배에 뵙게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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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버에브 유가오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